랩때리 아 귀여워 와우 일단 시작은 진짜 센 걸로 부탁해 볼텐데 계속해 들이키고 난 이 모두 다 예뻐 또 예수 믿고 여 D's lady solo Get all the nudges about the G's girl I'm in dander 다 씩씩하게 말을 걸어 넌 저기 시시한 여자와 달리 틱틱거려 칙칙하듯 분위기의 한 줄기 배 소년 정도가 지나지 마지 사춘기 동찍는 너의 눈빛에 입술는 바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똘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나 이 밤 품이 다 깍기 전에 맘 달래 품 만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dance 고민 고민하지 마 And I'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'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'm gonna get down Girl I wanna get down And I'm gonna get down 이 때 갑자기 분위기 바뀌는 처피뱅팀 웨어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때 갑자기 분위기 바뀌는 처피뱅팀 난 비었나 감아 난 비었나 감아 다 틀려왔다면 누구 차례 한 시각도 풀 수 없는 맞짱 괴릴라 경배하라 폭청이 터지게 지질한 붕뱅이를 전환해 광기를 감추지 못하게 해 전자들의 품위 전자들의 가시 키워볼 자심검에 볼만해 넋불한 듯이 너무나도 뻑뻑이 이 모습에 파고들은 알러지 이상한 정치를 수동이는 천지 야 여기 닭뱅이 나왔구나 물을 지어 심장을 태워 물 밑이 일하고 싶어 우리 아침에 우리 맨 안 돼 모든 날같이 넷츠고! 야 얘 심장이 안 돼 굉장히 난리 났어 게임 끝인가? 빙빙빙빙 빙빙빙빙빙 빙빙빙빙 빙빙빙빙 빙빙빙 빙빙빙빙 다 꽁창 마라 다꽁창 마라 다꽁창 마라 오늘 밤 꽤 창고져 다 꽤 창고 빙빙빙빙伊 빙빙빙 바라 랩, 퍼포먼스, 표현력 게다가 멋진 마무리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던 ła피희뱅 팀의 스테이지였습니다 현장 평가단의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. 이거 퍼펙트입니다. 잘했어! 잘했다! 잘했다! 허준 씨는 진짜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. 저는.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뭔가 되게 눈여겨볼 때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포텐 터트릴 수 있는 게 너무 잘 봤고 빅뱅분들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객석과 호흡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고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스테이지를 축구 바라보기를 만든 정말 너무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. 너무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처피뱅 팀에서 현장 평가단이 선택한 베스트 멤버를 발표하겠습니다. 자, 현장 평가단이 선택한 지원자는 바로! 빅뱅의 음악으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처피뱅 팀 중 베네피트 점수를 가져갈 베스트 멤버는 홍석현 씨입니다. 축하합니다.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제가 될 줄 몰라가지고 긴장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축하합니다.